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여왕 송가인의 화려한 경력과 그녀가 이뤄낸 놀라운 재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녀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굳건한 실력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송가인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심도있게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2012년 트로트 음악계는 송가인이라는 새로운 별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산바람 강바람 사랑노래 앨범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만천하에 과시했어요 이 앨범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송가인을 트로트 음악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앨범 발매와 동시에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8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녀의 음악은 독특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앨범의 성공으로 송가인은 평범한 신인 가수에서 가요계에 주목할 만한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송가인과 그녀의 관리 회사인 포켓돌 스튜디오는 전략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송가인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 sns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죠 이러한 노력은 송가인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고 그 결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브랜드와 기업들이 송가인과의 협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음식,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광범위한 대중적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는 고급 화장품 브랜드와의 협업에 특히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그녀만의 스타일을 선보이며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제품 판매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음식 업계에서도 다양한 음식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그녀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송가인은 자동차, 전자제품, 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제품을 광고하기도 하며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송가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과 인기는 광고계에서만큼은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일례로 어떤 광고 계약으로만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송가인의 각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담고 있으며 국내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미지 관리와 마케팅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송가인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송가인의 뛰어난 마케팅 전략과 광고 활동이 그녀의 음악 경력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녀의 앨범들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선사해 왔습니다 미스트롯의 여왕 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꽃길 특별판 등의 앨범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45억 원을 넘어서는 등 송가인은 음악적 성공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미스트롯 우승 이후 그녀는 다양한 음악을 발매하고 TV 프로그램 및 라디오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트로트 음악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음악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음악적 여정과 성공은 그녀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음악에서 얻은 수익을 부동산, 음식업, 관광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특히 송가인은 전통 한국 음식의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고유한 식당 브랜드를 선보이는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인의 정원과 트로키치는 그녀의 음악적 감성과 트로트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반영된 인테리어와 메뉴로 방문객들에게 한국 전통 음식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인의 정원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전통 한국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트로키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인 트위스트를 가미한 한식 메뉴를 제공하여 트렌디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식을 통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성공이 사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녀의 다방면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널리 알리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송가인의 음식과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비즈니스 전략은 그녀가 선보인 식당들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가인의 정원과 트로키친에 이어 멜로디와 음식의 조화를 주제로 한 식당들은 송가인의 음악적 영감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메뉴를 제공하며 강요리는 송가인의 대표곡들을 연상시키는 특색 있는 맛과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당들은 송가인의 개성과 예술적 감성이 반영된 공간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송가인의 비즈니스 전략이 어떻게 한국 음식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이며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잘 드러냅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송가인의 투자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으며 특히 그녀의 투자 수익이 200억 원을 넘어서며 그녀의 사업적 한몫을 입증했습니다 송가인의 출연료는 현재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그녀의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90억 원을 넘어선 것은 그녀의 대중문화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송가인의 출연료 상승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그녀의 방송 출연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광고와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약 3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송가인의 높은 인기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것은 그녀가 어떻게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송가인이 음악적 성공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송가인의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적 기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장기 계약 및 단기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광고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성공적인 음악 경력과 대중적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며 방송 출연자로서 그녀를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송가인의 출연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송가인은 기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기부한 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것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송가인이 지원하는 주요 복지 단체 및 기금은 다양하며 이는 그녀의 광범위한 관심사와 사회적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한국재난구호기금, 어린이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지원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기부함으로써 송가인은 자연재해 피해자,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및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 활동은 송가인의 공공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기부는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이득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훌륭한 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성공을 사회와 나누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서 깊은 존경을 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송가인의 사회적 기여와 그녀의 고향에 대한 애정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다양한 광고 캠페인과 방송 출연을 통해 얻은 성공과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상징적인 행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송가인이 고향인 전남 진도군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연합모금 사업 모아드림에 500만 원을 기탁한 사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모아드림 프로젝트는 진도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복지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모금 활동으로 송가인의 기부는 이 지역복지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기부 행위는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식에서 송가인은 고향 진도군민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받은 사랑을 진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되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회적 기여를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자신의 성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깊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이수 진도군수의 말처럼 모아드림을 통해 모인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살기 좋은 진도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송가인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첫날 개막식에서 열창한 것은 단지 공연을 넘어서 그녀가 고향과 그 주민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송가인이 단지 훌륭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인물로서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